제가 봤을 때 바로 떠오른 게 있어요. 난 바로 떠올랐어, 그게. 뭐 해도 돼. 형, 헷갈리지 마요. 오케이, 알았어. 헷갈리지 마.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호 씨 부탁할까요? 네. 고행. 네? 고행. 그다음에 효석 씨. 고흑. 고흐. 그다음에 고흐 씨. 기후. 기후. 관행. 관행. 국화. 국화. 고해! 고해.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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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 가호. 아, 신의 가호. 다시. 오. 사. 농후. 국화. 했어. 국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나 갑자기 화해졌어.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네 개, 두 개. 나 뺴, 나 뺴. 털게 갖고 왔잖아. 야, 고맙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 아깝다. 다 뺏었어야 되는데. 이게 땄다가 잃으면 그게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양세찬은 분명히 저거 두 개만 먹어도 행복하단 말이야, 쟨 또. 그래! 아니. 어쩔! 어쩔! 저쩔! 그 단순히 승패해서 패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이게. 아, 어렵네. 아, 어렵네. 기쁘지가 않네, 또. 아니, 이게. 세찬이 형이. 간단한 거에서 하나씩 뺏, 하나씩? 뺏자고? 어. 간단히 하나, 그냥 하나 진짜 하나. 근데 이거 초석 말고 딴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 그거는 왜냐면 코가 자라는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 어? 그냥 해보면 하니까 우리 괜찮을 거 같은데요? 아니, 깔끔하게 문으로? 문이 뭔데? 이쑤시개, 이쑤시개 홀짝. 아, 삿보러 왔어, 지금 이쑤시개 홀짝 하자고? 그럼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야? 맞추면 하나 가져가고 문 맞추면 우리가 가져오고. 와. 50대 50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도 근데 원하는 거 하나 가져갈게요. 저기 털기 가져가서 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야. 뻔한, 뻔한 그림이잖아. 근데 나는 도전이지. 우리 뭐 가져올 거야, 그럼? 저기 좀 볼게요. 와규 있었지 않았어? 와규, 와규 가져와야지. 와규랑 여기도 저기구나. 어, 끔찍이 났고자. 오케이. 우리 어때, 괜찮지 않아? 찬스. 좋아요. 근데 이거 털기 먹어야지. 좋아요. 이분들은 몇 개인지 아셔야 돼요. 저분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이건 누구의 잘못 아니지? 이건 누구의 잘못 아니지? 이건 누구의 잘못 아니지? 이거 몇 개인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용진이 형을 알거든? 저 형은 무조건 홀을 알지. 어, 나도 홀 느낌으로. 홀로 왔어. 홀 느낌으로. 홀 느낌 살짝 왔어. 홀이구나. 자. 홀로 가? 홀 같아? 난, 난 홀. 저도 그냥 홀 같아. 홀이야? 외쳐? 가? 가! 홀! 가! 어떻게 하면 가봐? 정신을 외쳐. 자, 어떻게 짝을 갈까? 짝? 어떻게 짝을 외쳐? 오케이. 짝을 외쳐야지 되겠구나. 자, 짝이냐 홀이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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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으로 가져요. 짝구나? 정훈아, 네가 선택해 봐. 하나, 둘, 셋. 홀! 정답은? 정답은? 짝. 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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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웠어. 야,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와, 진짜 무서웠어. 나 보러 가죠. 와. 자, 이제 음식 들어올게요. 자, 이제 타협업으로. 한 방울도 좀. 진짜 한 방울도 안 돼. 환자구이 잘 드세요. 세 개, 별 세 개네. 별 세 개. 아, 그쵸? 그래. 오! 예스! 예스, 예스! 와, 이게 뭐야? 털게, 이게 털게네, 다리. 와, 저거야. 세찬아, 저거다. 전문가님, 이거 혹시 다리를 여기다 넣어서 샤브로? 맞아요, 이렇게 샤브, 샤브해서. 실화예요?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저, 경수 형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지호 형님. 지호 형님 맛있게 드세요. 이야. 오, 이게 뭐야? 이게 털게, 아, 이거 스키야키네. 스키야크, 스키야크, 스키야크. 스키야크. 어, 신나. 스키야크, 스키야크, 스키야크. 아, 근데 우리가 초반에, 정훈아, 내가 초반에 불판을 그냥 내려줬어. 난 처음에 룰을 이해 못했고. 두 번째 거를. 이게 끝이라고? 이게 뭐야. 아니, 말 그대로 별 세 개 그냥 하나씩 준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말고 더 갖고 와요. 야, 저게 암울하네. 그리고 이거 먹으려면 한 명씩 먹어야 되네. 이게 뭐야, 한 명씩 먹어야 돼. 같이 못 먹어. 우와, 새우. 샐러드 양 봐. 우와, 새우. 우와. 나 진짜 새우 환장하는데. 오, 이게? 오, 이게? 스테이크가 진짜 대박이라고. 우와. 스테이크. 우와. 스테이크. 진짜 저게 먹는다고 하네. 진짜요? 스, 스, 스키야크. 스, 스테이크. 스, 스, 스키야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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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여러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 무조건 게임인데. 어. 아니, 아까 뭐 제가 KCM 형이 됐을 때 누구 하나 저 아쉬워한 사람 있습니까? 뭔 CM이야? 나 웃었잖아요. KCM. 아, KCM. 아, KC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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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M. KCM 형 만들어놨을 때. 누구 하나 그냥 웃음으로 일관했잖아요. 저 여기서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네? 저 여기서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에? 뭐야? 얘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먹고 싶다. 이럴 때 쓰실 수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얻은 원숭이인데, 이거? 어. 호흡, 호흡. итkg. 이제 너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에? 뭐야. 써도 되나요? 상관없지. 네, 아이. 뭐야. 써도 되나요? 당연히. 쏘봐, indictст luxury. 괜찮아요? 상관없지. 진짜 안 없지만. 저 그러면 용진이 형이랑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으하하. 저 그러면 용진이 형이랑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 하하하 your eyes. 하하하 하하하. 아, 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게 예능이고 이게 찬스야 너를 찬스 찬스 야 잘했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어서 밥을 먹는다 찬스 찬스 오케이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인정이야 그거를 둘까? 둘까 걸로? 야 너희들도 팀이었는데 너무 아이 저희 세 동료로 맞춰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들어가니까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와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 진짜로 내가 억지는 안 부릴 테니까 하나만 먹어보게 해줘 하나만 젓가락 좀 주세요 저 이 친구가 형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어 진짜로 아 러시아 딱 하나만 먹어보게 해줘 나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형 이거 여기 나갔다까지 벗고 계시면 아 뭐 어려운 건 없는데 하나 하나는 먹게 해줘 하나는 하나는 먹어볼 수 있잖아 하나는 명분이 없진 않잖아 나는 또 그치 커플 뭐 할까? 커플 뭐 할까? 커플 뭐 할까? 커플 뭐 할까? 뭐 이런 생각 보니 그 이 친구가 내가 이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